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유튜브 친구들 짠! 오늘은 낙지 찐 어묵탕 공깃밥을 준비해봤어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그럼, Tillman, 싹. 음료가 billion. 다시, Taste-짐. Thank you. 어떻게 만들걸 possono. responsible for everything. What the trap of this? Or the trap of this, It's great. The trap of this trap was amazing. It's amazing. Good. 양념장 어.. 으아아앗 치아 자 으음 으음 쓰uft 으음 으음 계란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비빔밥 아잇 쩝쩝쩝 너무 맛있어 양념장 너무 맛있다 쓰읍 아유 쓰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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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스 하의 호호 하의 아.. 아휴 아이쿠 오늘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안녕